전 프리안구 선수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와 이거! 스쿠치 헤이 브러들, 오영 이형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야외에 있는 hs 장기부장에 왔습니다. 여기 온 이유는 지금 옆에 정말 귀한 분을 한 번 모셨습니다. 요즘에 오영TV 로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전 프리안구 선수 오정부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촬영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석코치님께서 너무 이렇게 흔쾌히 또 우울 또 미남이신데 배운다는 자세로 왔습니다. 레몬을 배운다는 거 아무튼 오늘 저희가 오영TV분들이랑 저희 구독팀이랑 경기를 할 건데 인원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 용경분들 초청해서 같이 좀 침묵을 좀 봐주잖아요 오영TV랑 석코치랑 3회씩 있잖아요. 3회씩 투수를 하고요. 앉아 좀 즐겁게 했습니다. 오늘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발을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경기 전에 양 팀 선발이라 캐치볼을 간단히 하고 몸풀고 그리고 이제 시합 경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고고 고고 아 우리가 아 길수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 무그럽다 잘한다. 잘한다. 다해. 잘한다. 오오오 Господа. . . . . . . 왜 이렇게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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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이씨. 아아. 또 끝이 되라고 하겠습니다. 네. 아아아아. 아아. 아아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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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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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부드럽네요 아니 이 볼이 진짜 쭉 와요 끝이! 이 곰 끝이 해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고 봄이 엄청 부드러워요 오 아 좋아 어떻게든 다 모아야 하는데 그냥 이수나서 어떻게든 이거 원래 오마이게 되네요 허헣 소 아 고맙습니다 가자 에이 안타! 안타! 에이 고맙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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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살비 형님, 호름이 켜빈 씨. 거의 그림자도 못 밟았죠. 옛날에는 그랬어요. 진짜로. 마산 쪽이시니까. 마산이 또 쎄거든요.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가지고. 제가 거의 형님 같아요. 떡꼬치님이 형님 같다고요. 일단은 잘나가면 형님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